스파이더맨 마슈토이 친구들 안녕 오늘 마슈가 서프라이즈 액큰 가져왔어요 슈퍼헬로 서프라이즈 액큰 안에 뭐 있을까 궁금해 궁금해 렛츠 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친구들 우리 이제 뜯어보자 파 Sheeta 스파이더맨 거 퍼크라이즈 파 포크 안녕 하이 친구들 장난감 하나 더 있어요 짜잔 헤놈 친구들 그 다음 S1 슈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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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르다 토르 귀여워 어? 근데 토르 너 망치 어디갔어? 아 아 잃어버렸구나 그럼 내가 망치 슈퍼맨 하나 줄게 기대해 짜잔 자 어 미안 너무 크네 음 오 짜잔 와 그 다음 헉 캡틴 아메리카 와 캡틴 아메리카 엘크 풀어볼께요 안돼 안돼 친구들 나한테 존재가 있어 안되겠어 안되겠어 큰 터벨 나왔라 얍 슈퍼마술 파워 캡틴 아메리칸 캡틴 아메리칸 나왔어 짠짠 우리는 캡틴 아메리칸 패밀리 터뜨끗 백 원 오! 이번에 스파이더맨 나왔어요! 아수! 이번엔 자랑감 내가 뜯어볼게! 아수! 여기! 이제 마지막! 라스트 원! 아이오맨! 아이오맨! 우리 잘 맞죠? 나 슈퍼 마쇼잖아! 아이오맨이다! 마쇼 만나서 반가워! We are famil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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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드! 우리 아이오맨 가족 멋있지? 짜잔! 친구들! 우리 오늘 슈퍼헤러 서파이즈 에클 다 꺼내봤어요! 우리 슈퍼헤러 친구들 귀엽지? 우리 포크! 터널! 캡틴 아메리팬! 스파이드맨! 아이오맨! 롱! 큐트 큐트 큐트! 친구들! 그럼 다음에 슈퍼 마쇼로 또 만나요! 안녕! 안녕! 안녕!